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 엘리트 학원의 저스틴 킴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오? 지금 4번. 아 네. 네. 마이크 켜졌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네. 저스틴입니다. 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그리고 뭐 지난달부터 해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4월 초까지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합격한 학생들 만나서 이제 또 어느 대학교 갈지 이런 것도 상담을 하고요. 네. 좋은 경우는 뭐 너무나도 좋은 대학들 많이 돼가지고 이 중에서 어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좀 했고요. 아 고민이구나. 그것도 좀 고민이에요. 그것도 고민이고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진짜 저희 아이 학교도 보니까 이제 형님들이 줄줄이 줄줄이 이제 대학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막 그런 걸로 많이들 고민하고 그랬다고. 금년도의 결과가 이제 좀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합격한 학교들 중에서 우선 이제 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5월 1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비리그 대학을 보면은 이번에 예일대학만 좀 작년에 비교해서 한 금년도 한 15% 정도를 더 뽑았다고 해요. 왜요? 네. 그게 한 300명 정도 되는 건데요. 이유가 기숙사를 한 두 개의 동을 더 지어서 한 300명 정도를 더 뽑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숙사를 계속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매년 좀 늘어나면서 좋겠네요. 각 대학들이. 네. 그래서 예일대학은 앞으로도 4년 동안은 점진적으로 더 늘릴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요. 예일대학을 목표로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꿈의 대학이잖아요. 예일대학도.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인원이 좀 이렇게 증가가 되면 아무래도 뽑힐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네요. 네. 한 30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예일대학을 목표로 두고 있는 학생들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학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대학을 지원할 때 보면요. 조기 지원과 정시 지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조기 지원에서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뽑는 추세라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금년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얼리 디시전 같은 경우는 등록률이 100%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리 액션이라고 또 이제 조기 지원에 있는데요. 얼리 디시전 같은 경우도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80% 이 정도의 등록률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높네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정시 지원을 통해서 올지 안 올지 그런 모르는 학생들에게 합격증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그 조기 지원을 통해서 거의 확실히 올 학생들에게만 이렇게 합격증을 주는 걸 좀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그 조기 지원을 통한 합격자 수의 증가는 계속 이제 높아질 거로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조기 지원 카드를 잘 이용을 해서 자신의 합격 확률을 높이는 데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냥 뭐 꿈의 대학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늙게 아니라 좀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실제로도 금년도 조기 지원이랑 정시 지원에 대한 합격자 데이터가 나온 건가요? 네네. 대학들이 벌써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는 전체 지원자 수가 3만 9,041명에서 합격자 수가 2,056명으로 합격률이 5.2%가 나왔고요. 그런데 그 2,056명 중에서 정시 지원을 통해서 뽑은 학생은 1,118명이고요. 굉장히 높네요. 네네. 나머지 938명이 조기 지원에서 뽑은 거예요. 사실 조기 지원에서 뽑은 게 사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합격률은 5.2%인데 정시 지원의 합격률은 사실상 3.38%고요. 조기 지원의 합격률은 14.4%니까 조기 지원의 합격률이 정시 지원보다 4배 정도 높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 진짜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기보다 어렵게... 3.38% 진짜 눈앞이 아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정시와 조기 지원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그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도요. 전체 합격률이 5.84%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기 지원 합격률이 16%가 나왔으니까요. 정시 합격률은 이제 전체 합격률보다 이제 보통 한 2% 정도 낮다고 보는데 그렇게 볼 경우에도 조기 지원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다른 예일대나 프린스턴 대학도 조기 전형 합격률이 15.4%, 17.1%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정시와 비교해보면 한 평균 한 4배 정도씩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네. 조기 지원. 그러면 이런 대학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꼭 조기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물론 이러한 대학들이 조기 지원을 해도 쉽게 합격할 수 있는 학교들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데 꼭 가고 싶다면 이 중 한 군데에는 조기에 지원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확률을 높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은 모두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합격해도 꼭 갈 필요는 없지만 조기 지원할 때는 한 학교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버드에 조기 지원을 하면 다른 대학에는 조기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것만 하게 되니까 뽑히게 되면 거의 그 등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꼭 안 가도 되겠죠. 우리 자녀들 하버드 예일 보내려다가 너무 책만 보게 하는 건 아니지. 너무 책만 볼까요? 그런 학교는. 그렇죠. 그렇다면요. 대학교 가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정말 이렇게 조기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었고요.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 우리가 옛날 아주 데이터를 보면 한 30년 전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1985년도 데이터를 보면요. 지금 현재 이제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되신 분들이 대학 가셨을 때의 데이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아버님 정도. 그렇네요. 네. 그분들이 가셨을 때의 데이터를 보면요. 예일대학 합격률이 18.2%였어요. 전체 합격률이요? 전체 합격률이요. 그 18.2%라는 거는요. 지금으로 보면 한 20위권 정도 하는 대학들의 합격률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20위권 정도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의 실력이 어떻게 보면 30년 전에 태어났다면 예일대학 정도를 갈 수 있는 성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 당시에 그 20위권 대학들은요.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됐냐면 50%를 넘어갔어요. 20위권 대학들이요. 진짜요? 네. 지금은 한 20% 전후인데요. 그때는 한 50%를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대학 갈 때는 공부도 별로 안 해도 이렇게 좋은 대학 가는. 옛날에 우리 학부모님 중에서 MIT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난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랑 지금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지원자 수만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UCLA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지원자 수가 8,669명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9만 2천 명 정도가 지원을 하니까 한 1,000% 정도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된 거죠.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정말 공부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략도 잘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옛날에는 뭐 또 대학 안 가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머스트가 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또 이제 한 학생당 지원하는 대학교의 그 개수도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아졌어요. 공통지원서라고 해서 이제 지원서 하나만 써도 이제 모든 대학들에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많은 대학들에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이제 경쟁률을 높이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짜는 걸까요? 미국에 있는 그 모든 대학들이 물론 그 똑같은 기준을 갖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대학들이 학생들의 지원서를 볼 때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지 이제 꼼꼼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는요. 입학 사정에서 그 과외활동 그 자체보다는 과외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도를 보고 싶어 해요. 그 스탠포드 대학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스탠포드 대학이 보고 싶어 하는 바를 모른 채 준비를 한다면 그냥 자기가 지원서에다가 과외활동만을 쭉 이렇게 나열한 채 이렇게 끝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정작 보고자 하는 바인 과외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도 또는 사회에 대한 자신의 재능 기부 이런 걸 지원서 어디에도 보여주지 못하고 지원 작업을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성적도 좋고 과외활동도 많은데 왜 떨어졌지라는 그런 의문의 불합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좀 잘못 맞춘 거네요. 그렇죠. 학교에서 보고자 하는 바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렇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요. 전할 말씀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소라님.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대입도 좀 전략적으로 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대학들이 이제 보고자 하는 바를 잘 알아서 그에 맞춰서 작업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버드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원자의 80%는 성적으로는 우위를 가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 예를 들면 100명 중에 아마 한 20명 정도는 성적에서 좀 하차가 되고 나머지 80명은 성적 이외의 것을 보고 합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 뛰어나다는 거죠. 성적 면에서는. 그렇죠. 성적 면에서는 20명 정도는 성적에서 아웃되고 80명은 성적에서는 이제 우위를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 80명 중에 5명만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적에서는 우위가 뭐 저만한 게 없고요. 사실은 또 뭐 레거시라든지 또 운동선수 이런 특기자들을 빼면은 한 3%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80명 중에 3명만을 고르는 작업은 솔직히 대학교 입학사정관들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그런 작업이 아닐 수 없겠죠. 80명 중에 3명. 3명. 퍼센티지로 얘기할 때 그런데 그러면 정말 이분들도 정말 머리에 쥐가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쌍한 분들이에요. 이분들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뭐 80명 중에 3명을 뽑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80명의 지원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뽑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이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뽑을지를 미리 생각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80명의 지원서를 보면서 선택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자기네가 원하는 학생들을 보다 더 수월하게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 학교 색깔에 맞는 그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그렇죠. 이런 이런 학생들을 뽑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쇼핑을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아 나 오늘은 뭐 어떤 색깔 옷을 사야지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옷들을 보듯이 약간 좀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역시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우리가 뭐 빨간색을 사야지 뭐 백은 뭐 긴 줄을 사야지 뭐 이렇게 뭐 가이드라인을 갖고 가서 가야지 뭐 수천 개의 제품이 있어도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걸 고를 수 있듯이요. 그렇네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지원서를 보지 그냥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지원서를 막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네요. 우리는 이런 학생들을 원해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접근해야만 그들도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작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딱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대학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일반적인 부분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성적 이런 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항목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석차부터도 사실은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걸 중요하게 평가하는 학교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 석차는 입학사정식 고려사항에서 제외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대학마다 항목별로 조금씩 비중을 다르게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요. 사실은 설치해 보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들에서는 어떤 신입생들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지원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한 에세이라든지 지원서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합격 확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대학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입학사정식 아예 이제 아까 전에 석차가 고려대상이 아니듯이 이러한 부분이 고려대상에 아예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걸 모른 채 자기가 한 자원봉사에 초점을 맞춰서 에세이를 쓰고 지원서 작업을 하면요.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빗나갔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학에서는 예를 들면 뭐 MIT 같은 경우인데 개인의 재능 성격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보고 싶어 하는데 뭐 자원봉사라든지 딴 쪽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쓴다면은 그러면은 좀 합격 확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서요. 지원 작업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작업을 해나간다면 합격 확률을 확실히 높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진짜 아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이비 대학, 톱 대학들에만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좀 랭킹이 떨어지는 대학에서도 이렇게까지 연구해 가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건지요. 아무래도요. 물론 뭐 랭킹이 높은 대학에서는 더 많은 그런 리서치를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탑티얼 스쿨이라고 하면요. 합격률 15% 이내의 대학을 말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이빌리그 대학, 스탠포드, MIT, 그리고 윌리엄스나 에머스트와 같은 그런 리버러 아치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탑티얼 스쿨에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 대한 아무런 연구나 조사 없이 지원을 한다는 거는 뭐 대단한 용기가 뭐 있는 거죠. 아니면은 자신이 뭐 운을 너무 믿는다든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이 한 2800개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카운셀러들이 얘기할 때 상위 250개 대학에서 경쟁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2800에서 250개 빼면은 2550개 대학은 사실 경쟁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상위 250개 대학도 사실은 좀 너무 많이 잡아준 것 같고요. 상위 한 100개 대학 정도에만 경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니버스트 캔서스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에서 118위를 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이 대학의 합격률이 무려 93%예요.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그러니까 93%도 뭐 경쟁률 있는 거 아니냐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요. 사실 그런 대학에는 큰 하자가 없으면 합격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지원하면요. 그럼요. 그러니까 100위권 이내 정도만 경쟁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지원하는 대학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은 우선 100위권 이내의 대학에 한정을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당연히 순위가 앞으로 갈수록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제가 지난주에 학부모님 한 분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아이가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랭킹은 74위예요. 높은 편은 아닌데 이 학교가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제 학생이 자기네 학교에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즉 자기네 학교에 대한 흥미 부분을 입학 사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네.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이를 SAT 점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오고 싶어 하는 학생만 와라 이 의미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AT 점수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요.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학교는 학생이 우리 학교에 대해 얼마나 흥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 SAT 점수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하니까요. 이 부분을 지원서와 에세이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을 해야 돼요. 이 학교를 가고 싶으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보충 에세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정말 이런 에세이는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조기 지원하고도 사실 연결이 돼요. 조기 지원은 붙으면 가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는지를 갖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기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 대학을 정말 가고 싶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대학은요. 조기 지원 합격률이 보통 다른 대학보다 훨씬 높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 높냐면요. 조기 지원 합격률이 87%예요. 거의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데 이 학교가요. 사실은 전체 합격률은 35%예요. 그러니까 조기 지원이 포함된 합격률이 35%니까요. 사실 정시 지원은 아마 30%가 안 될 거예요. 한 20몇 퍼센트 정도 될 텐데 조기 지원 합격률은 87%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는지를 알면요. 물론 상위 랭킹에 있는 학교, 정말로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일 경우에도 잘 리서치를 해서 해야 하지만 이렇게 70위권에 있는 대학들도 순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어떤 학생들에게는 꿈의 대학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또 열심히 리서치를 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도 워싱턴에 있고 해서 정치학이나 외교학 같은 거 공부하고 싶다면 이 대학은 좋은 대학으로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난 정말로 이 대학에 꼭 가고 싶다는 것을 피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방송 이후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SAT 점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이 학교를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지 갖다가 피력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하면요.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참 꼭 좋은 대학에 지원할 때뿐만 아니라 순위가 조금 낮은 대학들도 이렇게 대학에서 원하는 바를 그러니까 포커스를 잘 맞춰서 지원한다면 보다 더 좋은 확률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는 70위권의 대학이 꿈의 대학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전략이 필요한 거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도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원장님. 성적 좋은 학생들이 더 전략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전략 없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머리 쓰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조금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대충 아무데나 지원하시지 말고 부모님도 전략적으로 같이 움직여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70위 하는 대학이지만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100위를 넘어가야 되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학생이라면 이런 대학교에 조기 지원하면 거의 90%잖아요. 10명 중에 9명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오늘도 참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